곡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 딱 듣기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4명이 각각의 물결이 돼서 그렇게 해서 제목처럼 큰 파도를 쏟구치게도 하고 각자의 물결로서 흐르기도 하고 그렇게 곡을 완성 짓는 물결 가야금의 농현 물에 이렇게 탁이 있잖아 그걸 다 표현한 거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리고 양금은 물방울 톡톡 떨어뜨리는 거죠 그런 거? 물의 모든 것 잠깐만 좋아하실 게 아니에요 우리 이상원 씨가 다 간파했다라는 거 그거 말고 뭔가 더 있어야 돼요 더 있습니까? 이걸 뛰어넘을 만한 있어요? 네 있어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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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